박재미 입소에 초코네카 도미링을 닮아온 정당파를 바라봐 주시고 바랍니다 갑자기 나오는 분들 가장 높아 혹시 빠르게 문자를 보내주실 분에게 도드라이크와 산격상 앙백을 해서 불러드리면 고객님 9967-71087로 보내드리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끊어주시고요 보여주세요 도드라이크와 함께해서 즐거운 브이리그 느낌표까지 오타 없이 띄었으니 정확하게 빠르게 보내주신 선착순 한 분에게 부드러웠던 삼겹살 핫팩을 선러드립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박혜민 선수 박혜민 선수 박혜민 선수 박혜민 박혜민 자 좋고요 박혜민 선수 박혜민 선수 첫 번째! 첫 번째! 목소리가 필요합니다. 다시 한 번 우리 사사를 힘낼 수 있도록! 첫 번째! 첫 번째! 첫 번째 장점 달교 중입니다. 돌멸키 다른 생각되는 건강검수커를 드립니다. 과연 어떤 분에게 건강검수커를 받을 수 있을지 문제를 보고 함성소리가 등도수록 카메라가 들려줍니다. 문제 주세요! 부르면서 뚝뚝 소리가 나면 반전의 위험의 신호다! 마지막으로 그리만 X! 함성소리가 된 쪽으로! 카메라를 불러줍니다. 자, 어머니 어머니! 마지막으로 그리만 X! 자, 다시 O! 자, 다시! 바꿀 수 있는 게 한 번 드릴게요! X! 많이 못해 가세요! 5미터였습니다! 어머니! 빨리 선택하세요! X! 정답 보여주세요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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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